재무 코칭 받을 고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매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원래 아파트 전세를 살다가 그거를 확 줄인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 이제 코로나다 뭐다 좀 주춤할 것 같더니 막 폭등을 해서 지금 저희 친정이 있는 지역도 제가 근 한 반년 동안 부동산 값이 1, 2억이 막 올랐어요. 20평대도 서울인가요? 경기도. 하남. 거기가 신도시 들어오고 이런다고 해서 값이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영부영 큰 돈 일단 돈은 만들었는데 써본 적이 없다 보니 약간 임장 다니고 보는 사이에 끝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약간 이 자금이 그냥 통장에만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가 아파트 명을 좀 제시하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거를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게 좋을까 싶어서 계속 부동산 앱이나 부동산을 찾아가거나 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이제 그 아파트를 사도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실거주로. 하남 미사인 아파트. 지금 매수하려는 목적이 실거주가 중요하세요? 아니면 투자 가치가 중요하세요? 이게 애가 생기기 전까지는 투자를 위해서 제가 규모를 줄였는데 애가 생기고 나니까 유치원 갈 때쯤이면 그래도 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스쿨버스 오는 유치원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거주로 목적을 틀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애가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을 먼저 사놓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혹시 여기 보니까 그 지역을 되게 잘하신다고 하셨어요. 질문에 보니까. 나름 제일 잘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혹시 여기 아파트 가격이 주변에 봤을 때 저렴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이게 지금 저렴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 우리 흔히 살 때 그런 말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 판다. 그렇게 봤을 때 얘가 충분히 더 올라갈 가치가 있고 지금 되게 싼 구간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비싼 구간을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깨까지는 안 오고 한 허리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미리 사드려고 하시는 거니까. 제가 사는 지역이 지금 경기도 하남시인데 거기가 지금 교산 신도시 때문에 계속 전세에 대한 유입도 꾸준히 하고 있고 이게 완공이 되더라도 25년이기 때문에 당첨이 된다고 해서 하남시를 떠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전세로 살던 분들이. 그래서 적어도 25년까지는 좀 탄탄할 것 같고 어차피 25년도 빠른 거고 추후로 계속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른 지역에서 다시 채워줄 수 있는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제 매수하는 목적이 실거주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사셔도 돼요. 다만 이제 가격을 봤을 때는 전세가율이 그래도 한 60%는 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매매가 더 많이 여기 써신 것보다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니까. 아, 네네. 이게 실거래가? 네, 그렇죠. 로 써서 호가는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봐서 이렇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 몰입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여기도 얘기한 것처럼 뭐 상투 이런 고민도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사실은 본인이 지금 사시는 게 첫 고가거든요. 거의 사시게 되면은 지금이. 왜 그러면 제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사시면 최고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사실은 뭐 지금 막 이렇게 시장이 뜨거울 때 하는 거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뭐 전세까지 60% 정도 되면은 매수하시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실거주라면. 실거주라는 개념은 사실은 투자의 개념보다는 실거주의 개념을 많이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한암 이사가 뭐 나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겠다고 보는데 다만 뭐 얘를 샀는데 내가 이거가 경제적으로 나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는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2025년 정도까지 봤을 때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가격이 그렇게 되게 여기서 여기가 지금 허리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어깨 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깨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본인이 실거주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거주와 투자 가치를 두 개 다 가지려고 하려는데요. 그게 되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맞힐 수 있는 거가 내가 이제 실제로 직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거주하기 좋은데 여러 가지 뭐 사실 육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실거주 집을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가져가는 뭐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는 본인이 길게 거주하실 거라는 의미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두 번째 질문 해 주시겠어요? 너무 성급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 투자 방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1번에 질문한 대로 만약에 매수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본은 끝나버리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돈을 이제 제가 복직을 하고 나서 모아서 하게 되는데 근데 요즘에 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두 번째 집 사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 만약 실거주를 안 했을 때 세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1억 미만은 또 세금을 덜 내니까 그런 쪽으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근데 아시다시피 1억 미만을 하다 보면 저 땅끝까지 가버릴 것 같아서 지금 또 이걸 제가 투자할 때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니면 조금이라도 시드를 그래도 꾸준히 좀 모아서 정말 좀 알짱 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할지 조금 한 1 2년 뒤가 되겠지만 그래도 방향을 잡고 좀 가고 공부를 그쪽으로 좀 하거나 계속 그쪽으로 지역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네. 일단은 전제가 매수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1주택자다. 1주택자일 경우. 그러면은 한번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네. 8억짜리 집을 전세를 5억 정도 주면서 3억에 산다고 할게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자기자본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돈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거주라고 하면 어쨌든 여기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추후에. 그렇죠? 추후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매수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빠른 시점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매수를 하고 빠른 시점에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실거주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전세를 껴야 제가 이거 기재한 그 가격이 있더라고요. 네.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실거래 여기 나온 거랑 1억 정도 매물, 실제 나온 매물 1억 정도는 차이가 안 하네요. 네. 입주 가능 매물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근데 저는 당장은 입주는 안 해도 돼서 그게 그나마 좀 강점으로 조금 그래도 최고가보다는 조금 낮게 제가 집을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전세기 매물을 사면. 그러면은 사실 뭐 일단은 그것도 투자 성격이 강하긴 하네요. 당장 입주라고 보기 어려움이니까. 그렇죠. 실거주인데 좀 미래의 실거주. 미래의 실거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방향이 적어주신 거 보면은 어떤 컨셉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세금 얘기도 하셨고요. 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세금 때문에 투자의 대상을 선정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상황이 있고요.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황은 보여지는 거고 본질은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금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내가 부동산 투자 환경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 책이나 아니면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1억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1%잖아요. 주택수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공시가격이 1억이 안 되는 거는 너무 뭐 물건이 너무 후질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맞나요? 아, 후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역을 너무 멀리 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가 조금 걱정이신 거잖아요. 네. 잘 모르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이쪽에만 살았어서.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투자에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해당 투자 대상을 가치 대비 싼 가격에 사서 보유하면서 그게 제 값을 찾아가거나 혹은 오버슈팅이 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내가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럴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가진 물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세금 때문에 그런 상황적인 거 때문에 자꾸자꾸 안 좋은 거, 그리고 혹은 자꾸자꾸 더 위험한 거,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맞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거는 맞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소액으로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하실 거라면. 투자에 있어서요? 네. 소액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왜 소액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냐면은 제가 다른 분들을 만나면서 왜 소액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냐, 하라고 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수익률이 높을 것 같다는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는 자기 자본이 작으니까 차익이 조금만 나도 수익률이 높다. 그런 것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투자는 실력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투자는 운이 아니라 투자는 실력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그럼 실력이라는 게 존재하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실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운이 아니라. 그러면 실력을 키워야겠죠? 내 입장에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걸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실력을 키워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해서 숙달하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투자도 똑같거든요.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5년 차? 근데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일을 만약 반복한다고 했을 때 신입사원 때보다 지금 훨씬 잘하시죠? 네.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투자도 반복해서 숙달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좀 전에 자기 자본이 2억 7천 정도 있다. 근데 내가 한 번에 2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똑같이 처음인데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3천만 원으로 자르면 아홉 번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아홉 번째 투자할 때는 실력이 처음 한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안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감이 조금 더 들어가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대상으로 투자 종목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나가시면 어떨까. 한 번에 많은 돈을 경험이 전혀 없는데 밀어넣으시는 거는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투자 방향을 소자본으로 바로바로 할지 좀 더 모아서 제가 아는 지역을 할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조금 실력을 쌓아서 그렇죠. 더 크게 된다는. 네. 아마 소자본으로 실력을 쌓다 보면 그때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이 설 거예요. 이제 나는 다음에는 이런 투자를 해야겠다. 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투자금의 규모를 조금 변경을 한다거나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런데 그런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하려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작게 작게 나눠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1주택자는 취득세 1%에서 3%잖아요. 준 거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죠. 규제 지역도 1% 비규제 지역은 2주택까지 1%. 규제 지역에서 첫 번째 주택을 사면 취득세는 1%예요. 그런데 또 그다음에 규제 지역에서 또 사면 그때는 8%.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에는 12%. 그리고 그 이상은 다 12%고요. 비규제 지역은 첫 번째 두 번째 주택까지는 1%. 세 번째는 8%. 네 번째 이상은 12%.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다 2주택이면 8%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1주택 그러니까 한암에 1주택을 하시면 일단 그거는 1에서 3%를 하지만 두 번째 주택은 어느 지역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 있죠. 꼭 1억 이하를 찾지 않아도 1억 이하에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상관에 꽂혀 있었어가지고. 있으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되게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나 혼자 공부하잖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을 때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책도 저희 팟캐스트도 들으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저희 강의나 이런 것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다. 준비를 하실 거면 정말 철저하게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그럼 세 번째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는 노후 대책입니다. 그 노후 대책 관련해서는 저도 너무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이라 좀 질문하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에 따라 그리고 또 이게 막 직장이다 보니까 세액 혜택이 있다. 얼마까지 맞춰라. 그냥 그런 것만 대충 맞춰서 했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미스터 아이 방통 싶은데요. 네. 그런데 그러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딱 은퇴 시기가 와서 부모님 연금 받는 걸 보니 아니 이걸로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이외에 월세든 뭐든 그런 나에게 돈을 더 갖고 올 수 있는 라인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에 혹시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월세가 제일 베스트일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박태리님은 혹시 연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저요? 제가 60살까지 꼬박 내면 11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배우자분 어떠세요? 남편이 조금 저보다 취업이 늦어서 60 얼마였던 것 같아요. 차이 많이 났네. 네. 만약에 본인이 아까 원하시는 나중에 이제 노후 생활비가 300 정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현자 가치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남은 게 한 150 정도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월세 300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면 보통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노후 준비 잘 된 분들을 보면 특히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 잘 된 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부동산을 공부하신 분하고 두 번째는 주식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월급만으로 노후 준비되신 분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는 똑같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자본주의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월급 외에 따들은 것들에 좀 주특기가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을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일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살까지 하신다고 치면은 그 이유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부동산과 주식을 둘 중에 하나를 엔드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겪어보니까 좀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아파트를 봤을 때 아파트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실패 확률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가 빌라가 한 50% 정도 되고 서울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상가하고 이제 모피스태 이런 것들은 성공 확률이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물은 좀 더 다른 단계인데 건물은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들죠. 그렇죠. 건물도 사실은 또 이렇게 허름한 거 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파트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은 요새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연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노후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하는 한 20억 정도의 돈을 만들려고 한다면 본인도 5년 생활하셨잖아요. 그렇죠. 5년 동안 혹시 돈 얼마나 정도 모으셨어요? 5년 동안요? 사실 목이 매우신다.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한 거여가지고. 제가 직장생활 3년 하면서 한 4천 모으고 결혼하고는 근데 막 좀 흥청망청 살아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래가지고. 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하고서가 또 거의 한 4천 정도 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20억을 모으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한 20년 남긴 했지만 20년 동안 20억 모은다 치더라도 1년에 1억 정도씩 모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그냥 어디 살까요? 라는 문제에서 지금은 이제 박 대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지만 이제 항상 본인이 이런 걸 한다 치면 내가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 분야에서 이 바닥에서 돈을 잃게 되기 쉽상해요. 본인이 투자하는 투자의 결정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건 본인목이거든요. 하남에는 집을 사라고 말했던 거는 제 기본적인 생각은 큰 돈을 바라지 않고 내가 아이에 대한 실거주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뭐 이제 20억을 20억보다 아이와의 실거주와 행복이 되게 아이와의 어떤 그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실거주로서의 만족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하면은 내가 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에 사두는 게 또 그 지역이 또 입체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을 벌려고 한다면 조금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접근이 다르죠. 접근이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삼성이란 회사를 다니면서 엘진화 회사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는 깔고 앉는 돈이라고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되게 큰 돈을 들이면서 깔고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돈을. 그런데 사실은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마다 세상의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가치가 우선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집 마련이 실거주보다는 내가 투자로서 더 풀리는 데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냥 타이밍이 나쁘다 하더라도 좋은 집을 좋은 입지에 있는 집을 그냥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투자가 중요한 사람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조금씩 소액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중자통을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게 맞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 공부하시는데 어려운 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믿을지를 잘 봐요. 유심히 봅니다. 누구의 말을 믿는 게 맞는지. 그런데 열심히 유심히 보는데 몰라. 왜냐하면 내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찐이구나. 아 이 사람은 그냥 투자는 안 했네. 이 사람은 투자를 많이 했지만 투자를 못하는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처음 내가 예를 들어 회사 들어가는데 선배를 딱 보면서 선배들 누가 일 잘하는지 딱 보면 아나요? 잘 몰라요. 이제 본인이 위해서는 밑에 후배들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잖아요.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거나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밑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사실은 믿는 건 자기 자신 뿐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쌓으면서 하나씩 노후 준비를 하시든지. 그럼 만약에 회사 생활을 그냥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박대리님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30분 한 시간만에 딱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몇 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을 제가. 박대리님 하시는 일을. 제가 잘하려면. 빡세게 1년. 1년. 그렇죠. 한 20억 벌려면요. 20억 벌려면 빡세게 20년. 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그만큼은 아는데 부담처럼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쉽게 알려고 하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20억의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모은다는 얘기는 모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버는 건 우리가 벌고 솔직히 연봉 5천 받아도 3천 쓰면 2천 모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 건 진짜 큰 돈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되게 손쉽게 그냥 한마디로 딱 해가지고 해주세요. 이런 건 사실은 세상에 그런 거 없다. 그런데 그런 걸 믿으면 사기일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초면에 아기야 놀랐니? 그랬어요. 그게 아기가 아까 조인석긴 한데. 너무 좋았다. 거의 처음 들어봤어. 너무 다정이였어. 조인석긴 한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약간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 이어진 또 질문이긴 한데요. 일단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마음이 막 조급해지다 보니까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면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도 뭐 허대리님 엄청나게 엔잡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좀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 는데요.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일단 집 또 막 알아보다가 또 갑자기 막 주식을 공부해야겠다 이러면서 주식 유튜브 보다가 또 갑자기 엔잡 하신다 그래서 그럼 스마트 스토어를 볼까?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아 이게 그냥 사회 초년생? 이런 자본을 이제 풀려나가는 사람을 후배 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팔아. 약간 뭐 이런 조언이 있으실까 해서요. 지금은 혼자 마음이 급해서 오전에 부동산 보러 갔다가 또 막 저녁에 와서는 유튜브 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다 놓칠까 봐 좀 무섭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은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저도 그랬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하기 전에는. 원래 그런 거고. 그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이 생각부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박 대리님이 나이가 이제 33살이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본인이 53세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53세예요?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봅시다. 아 임산부한테 왜 그래. 아 진짜 너무 많이 했지. 아 네. 아 대비되네요. 놀랐니? 아 갔습니다. 아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박 대리님한테 가장 가장 유리한 거. 물론 2억 7천만 원의 종잣돈이기도 한데요. 그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한. 근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좋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걸 해봐야지.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거에 대한 근거 없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양하게 시도하는 건 좋은데요. 다양하게 시도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영역에서 내가 아까 너반이 말씀하신 전문가가 되기까지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다 채우지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여기저기 막 분산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2015년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2015년부터 투자를 했는데 2015년부터 수도권에 투자를 했었어요. 이제 월부 와서 너바나님 뵙고 또 꿀님 너바나님한테 진짜 잘 가르쳐 주셨죠. 지금 생각하면은. 저를 뭘 믿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잘 가르쳐 주셨고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투자에 입문하면서 부동산 책을 한 권만 봤을까요? 되게 많이 바뀌었죠? 네. 근데 거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상가도 있고 경매도 있고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에 경매도 하고 상가도 하고 청약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그냥 일반 아파트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분들은 5년이 지나니까 여전히 초보자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영역에 내 시간을 다 쏟아 부어서 그걸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지 못했으니까. 무조건 부동산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이 있으니까 박 대리님이 주식이 맞을 수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신 그거를 탐색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게 정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거를 안 보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나와있는 책을 한 많이 팔린 책 있죠? 네. 뭐 인터파크나 예스24나 이런 데 가면 분야별로 많이 팔린 책들이 있거든요. 그 많이 팔린 책들을 관심 있는 분야별로 한 10권 정도를 구해보세요. 주식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5권에서 10권 정도. 스마트 스토어 1등부터 5등까지 뭐 한 5권. 부동산이면 1등부터 5등까지 5권. 뭐 이런 식으로. 쭉 읽어보시고 카페 같은 데도 가보시고 관련 채널도 좀 보시고. 그리고 정해보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만나보시는 게 좋긴 좋아요. 그 영역에서 진짜 잘한 사람. 그리고 아까 너바님이 아래에서 보면 모른다 했잖아요. 제가 아래에서 봤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실제로 실적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어요. 아까 신입사원이 딱 갔을 때 우리 회사 선배 중에 누가 일 잘하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선배가 받은 고가. 아니면 저 선배가 받았던 사내 표창. 이런 게 있다. 그럼 일단은 그 사람이 그래도 비교적 찐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역을 내 관심 있는 영역의 책들을 읽어보고 또 사람도 실제로 만나보고 진짜 찐인 사람을 만나보고 그러면서 탐색을 하시고 결정하신 다음에는 그것만 주구장창 파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옆을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해서 제 생각에 3년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대신 3년은 정말 열심히 해야겠지만 당장 돈을 버는 거 아니라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은 만들 수 있어요. 3년 정도를 하시면 20억이란 돈이 정말 크고 무거운 돈이지만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으니까 돈은 또 어디서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돈은 빼놨는데 이게 통장에서 살고 있으면 막 마음이 급해잖아요. 더 내 돈 녹아내리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찬찬히 내가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야들을 열어놓고 탐색하시고 충분히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게 맞는 영역을 딱 고르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그것만 달리셔야죠. 그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희한테 오시는 많은 게스트 분들을 보면 한 분야를 정말 밀도 있게 오랜 시간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성과를 내시더라고요. 그게 어느 분야건 어느 상품이건 이걸 떠나서 하나를 정했으면 거기에서 성과가 날 때까지 버티고 밀도 있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오신 게스트 분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행동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